자, 나미나미. 인마, 입 벌려. 아, 하라고. 아, 그만요 형. 이제 애들 좀 주세요. 우린 우리가 알아서 먹어 삼촌. 외삼촌. 엄마, 아빠가 외삼촌 집 나가서 걱정 많이 했어요. 처남, 많이 속상했지? 지영이 대신 내가 사과할게. 형님도 사과부터 하셔야죠. 제대로. 아, 그 참. 나미나미. 이 형님이. 급해서 그랬다. 그때 내가 땅 때문에 마음이 부자에 급했어. 이. 이메일. 저 왔어요? 응. 엄마는 어쩌고? 어머님이 이제 괜찮다고 자꾸 들어가라고 하셔서요. 이제 이남이도 들어왔으니까 아줌마도 기운이 좀 나겠지? 위원님. 좀 쉬셨어요? 나가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드신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어, 외제. 네? 삼겹살 탄다, 타. 얼른 집어. 먹어. 아, 뜨거워. 뜨거워. 에이, 야이. 야이. 상추 먹어, 상추.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 으하하. 어. 돌아와. 어두워. 어. 어, Tour 한번. 얘네. 저거.